원더걸스 팬들의 특징이 있나요? 혹시 다른 팬들하고 좀 달리? 아이돌 팬분들 보면 음식, 먹을거리 같은 걸 많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선물 공세하시는 팬들이 있거든요. 원더걸스 팬들은 어떤 스타일이에요? 저희 팬분들은 모여서 공사활동을 가시죠. 너무 바람직하다. 진짜 바람직하다. 공사활동이나 사회에도 좋은 영향력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난다는 게 저희로서는 가장 뿌듯한 일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. 팬분들 자체가 성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.